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깔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이제 조약돌로다가 마인크래프트 깨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싸우지 마라 오프닝하는데 왜 싸우냐 저 여우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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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게 아무튼간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붐! 곡괭이도 바로 만들어줍니다 곡괭이를 만들어준 이유는 이번 판은 곡괭이가 엄청나게 중요한 판이에요 뭐 항상 곡괭이가 중요하긴 했지 자 이렇게 조약돌을 몇 개 캐왔는데 지금부터 중요해요 자 친구들 집중! 집중! 조약돌을 모아다가 슈퍼 커블스톤 슈퍼 조약돌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우워! 그러니까 조약돌 9개가 슈퍼 조약돌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8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엄청난 노가다를 해줘야 합니다 이 노가다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나만 알아 나만 못했겠니? 오케이! 됐어! 슈퍼 커블스톤 9개 붐! 됐어 이제 이걸로 뭘 해주냐 둘러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무곡괴를 넣어요 알티멘 우드 빅엑스 내구성 5 첨크 1 자 이거를 바로 써먹어봐야지 어? 어? 우와! 우와! 와 아주 펄펙트 합니다 하늘도 뚫리냐? 어? 그렇지 밝아야지 사람이 일하는 곳은 항상 밝아야 돼 이 슈퍼 커블스톤을 둘러줘요 그러면 슈퍼 듀퍼 커블스톤 requires a stone pickaxe to craft a special tool 그러니까 이 슈퍼 듀퍼 커블스톤으로 돌 곡괭이와 함께 조합을 한다면 더 좋은 피켁스 곡괭이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려면 슈퍼 커블스톤을 또 왕창 캐야겠죠 그러니까 노가다 하라는 소리 자 이러면 슈퍼 커블스톤 한 세트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다시 갈라요 그러면 슈퍼 듀퍼 커블스톤을 또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슈퍼 듀퍼 커블스톤을 둘러준 다음에 돌 곡괭이를 넣어 그러면은 얼테밋 스톰 피켁스가 나옵니다 내국성 5, Chunk 2 나무 곡괭이는 Chunk 1 돌 곡괭이는 Chunk 2 써보자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네요 어 훨씬 낫네 자 이렇게 음식을 미리 구워놓고 우리는 여기다가 쓰잘데기 없는 아이템을 다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슈퍼 커블스톤을 여기에 모아두고 또 상자를 만들어서 어? 여기에는 슈퍼 듀퍼 커블스톤을 넣어둘 거예요 여기에 있는 커블스톤들을 일단 다 먹어줍니다 자 튀지를 못하냐 어 자 그러면은 슈퍼 커블스톤 한 세트 슈퍼 커블스톤 두 세트 슈코 커블스톤 세 세트 슈코 커블스톤 어이 야 혀 돌아간다 이제 말을 못하겠다 하하하하 자 53개 만들었어요 자 슈퍼 듀퍼 커블스톤을 이제 둘러주면은 슈퍼 푸퍼 스쿠퍼 커블스톤이 나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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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를 세 개 더 만들어야 돼요 이 난리를 세 번 더 쳐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노가다를 계속해서 해주면 된다는 소린데 음 하필 이런 컨텐츠 들고 왔지나 아 아악 하필 이걸 죽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이만큼 깎아냈어요 자 이만큼 깎아냈고 아까 했던 짓을 또 반복 해줄 거예요 순비야 일하는데 방해하지마 오늘 녹화 되게 해야돼 친구야 방해하지 말라고! 뿡! 여러분! 다 만들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셨을 때는 아마 편집이 돼서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가다 과정이 아마 엄청 함축돼서 보여졌을 건데 아무튼간에 이걸로 슈퍼듀퍼 코블스톤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슈퍼듀퍼 코블스톤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 슈퍼듀퍼를 슈퍼듀퍼 스쿠퍼 코블스톤이 만들어지겠죠 이거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돼 슈퍼듀퍼 스쿠퍼듀퍼를 쓰려면 철이 있어야 돼 철 먹어야 돼 이제 아악! 여기가 원래 거대한 산이었어요 근데 제가 다 허물은 거예요 여기 다! 여기 다 내가 허무인 거야 렉거리는 거 봐 이게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 지금 녹화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됐어요 제가 이걸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노가다 유튜버들은 진짜 리스펙을 받아야 된다 아무튼 철이 다 익었으니까 철로다가 철 곡괭이를 만들어요 슈퍼 듀퍼 스쿠퍼 코블스톤을 둘러줘요 그럼 이제 철 곡괭이를 넣어 그럼 얼티밋 아이언 피케스가 나오네요 첨크3 얘는 뭐 첨크가 하나 더 늘어나서 파지는 모양인데 슈퍼 푸퍼 스쿠퍼 코블스톤을 넣으면 어 뭐야 어떻게 읽어 듀퍼 슈퍼 푸퍼 스쿠퍼 코블스톤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슈퍼 듀퍼 슈퍼 푸퍼 스쿠퍼 조약돌을 만들기 위해 슈퍼 푸퍼 스쿠퍼 조약돌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슈퍼 푸퍼 스쿠퍼 코블스톤을 위해서 슈퍼 듀퍼 코블스톤을 만들어야 되고 슈퍼 듀퍼 코블스톤을 위해서 슈퍼 코블스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약돌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이번에 만든 얼티밋 아이언 피케스 이거 가지고 그냥 녹아다 또 해줘야 된다는 소리 내려가 그리고 파요 그냥 얼마나 파질까 와 스트레스 확 풀리네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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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이걸로다가 계속해서 또 파줘야겠네요 자 슈퍼 듀퍼 슈퍼 푸퍼 스쿠퍼 코블스톤으로 다이아몬드 피케스를 활용해서 만들어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밑에 내려가야 돼 다이아롱 자 밑에 쭉 파고요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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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 4개 이걸 둘러주면 내구성 5의 첨크 4 파고 내려갑니다 먹으러 가자 다시 다이아몬로 파주면 됩니다 퍼럭 갈 뻔 예스 다이아몬 야 용암 온다 빨리 어 뭐야 야야야 뭐야 뭐야 어우 어우 무섭네 차차차차 렛츠고우 네더 붐 예아 어우 또 엄청나게 찾아야 된다는 게 슬프네요 그래도 부시면서 가면은 좀 편해 부시면서 전진하자 어 어 잠깐만 온 것 같은데 어 왔네 여기네 나와라 나와라 블레이즈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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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심학대기 나이스 샛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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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얘네 뭐야 왜 다 모여있어 아아 어 죽으면 답없다 죽으면 답없다 죽으면 답없다 깔수야 내려가 내려가 일곱개 먹었네 됐다 이제 필요없다 자 이제 우리는 붐 엔더진주로 엔더앤논 만들어주고요 이제 슬슬 말도 안 나온 지경입니다 너가 달 너만이 해가지고 에 어휴 지나가기 편하다 그래 이렇게 지나가야지 으아아아악 자 아무튼간에 도착했으니까 밀어버립시다 네 밀어요 그냥 다 밀어 아 아 미안 밀어 밀어 또 밀어 더 밀어버려 자자자자자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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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자 우리의 엔더 드러고스 where are you bro 야 얘네 불쌍하네 조금 나 지금 이렇게 밀어버리면서 너 찾고 있어 빨리 나와라 좋은 말 할 때 아우 잠깐만 용아 슬슬 힘들다 나와라 지금 많은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 빨리 나와봐 자 몇 개 필요하나요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한 둘 세 개 세 개 더 필요하네요 아 그럴 줄 알고 미리 안 만들어 놨거든요 무슨 소리야 깔수야 오케이 여러분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날아가 근데 나 왜 벌써 얘한테 걸렸냐 오케이 아 오늘은 좀 편하게 깨야 되나 올라가자 그냥 드래곤보다 높이 올라갑시다 오늘은 뿜 뿜 뿜 뿜 뿜 예 어 용 안녕 어 아 낙 어 잠깐만 이럴 필요 없잖아 왜냐면 이거 설치해서 캐면 돼 우 prosper 우훕 뿜 예 딱돼 딱돼 깬니다 그렇지 그러면 바로 보이지 야 너 피 채워주는 거 이제 없지 다 깼지 닦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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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엔더맨이 진짜 문제야 그냥 갈 뻔했다 진짜 와 이번 거 힘들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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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벌써? 안녕 활질 그만하고 그냥 요 안에 있자 그래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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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니? 잘 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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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제발! 이제는! 아무튼간에 이제 이 알을 챙겨줍시다 예 어휴 횃불 어딨어 횃불 없어? 아 모르겠다 죽읍시다 가자!